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피온 스마트 리퀴드 흔증기와 해피온 매트 흔증기 플러그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피온 매트 흔증기 플러그향은 긴 전기선 없이 간편하게 플러그에 꽂으면 됩니다. 구성으로 파워매트 S60메가 들어있어 15시간 동안 흔증 온도를 일정한 지속효과로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오랫동안 안심하고 60일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코드선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간편하게 사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성으로 들어있는 매트를 안전한 반려판 덮개 안쪽으로 바로 끼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온 스마트 리퀴드 흔증기입니다. 12시간마다 알아서 켜고 끄는 간편한 스마트 흔증기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정한 살충 효과 히터와 리필 모두 국내산으로 믿을 수 있는 제품 12시간마다 자동 온, 오프되는 편리한 스마트 흔증기 해피온 스마트 리퀴드 흔증기 본체가 들어있고 60일 지속되는 파워리퀴드 한 병이 들어있으며 파워리퀴드 에스 흔증기 리필은 따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한 병으로 하루 12시간씩 60일 사용할 수 있는 파워리퀴드 에스 파워리퀴드 에스 흔증기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뚜껑을 제거하고 본체에 끼워 돌려주면 끝 원하는 장수에 간편하게 꽂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 깜빡하는 버릇이 있으시다면 알아서 켜지고 꺼지는 스마트 리퀴드 흔증기 추천 이제 극선스러워 모기가 들끓는 계절이 왔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